강수 오빠 어디 고등학교 나오셨어요? 어? 인천학교요? 저는 턱XX 고등학교 저도 턱XX 고등학교 나왔는데 제가 들은 소문이 굉장히 많아요 뭐해요? 들은 소문이 굉장히 많아요 들은 소문이 굉장히 많아요 뭐해요? 들은 소문이 많아요 뭐해요? 뭐야? 야 너 끝났다 야 지효야 야 지효 지효 봐 지효 지효 야 지효 봐 지효 뭔가 빨리 이해 뭐 있어? 어? 뭐 성선이 욕도 굉장히 잘한다고 하하하하 아니요 성지 욕이라고 하하하하 저번주에 아쿠 형도 중동이 형 만났습니다 내일한테 바꿔 보시죠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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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내 전학을 오셨대요 맞으시죠? 근데 막 전학 오신다 오면 키 크시니깐 막 친구들 많이 때리고 나시고 친구들도 많이 때리고 나시고 하하하하 후문에 딱 나가시자마자 바로 가르친vlvere 바로 가르친vlvere 어허아 와아 밤소! 키가 크고 굉장히 인기가 많으셨나봐요. 절대 거절 한 번도 안 돼요. 한 번도, 한 번도, 한 번도, 한 번도 안 돼요. 야, 밤소. 거절을 안 했다고, 거절을 안 했다고. 다, 진짜. 야, 우리한테 착할 정도 다 하드면 되겠다. 야, 밤소 정말. 어쩐지. 어쩐지. 이거봐. 이거봐. 야, 너. 와, 진짜 쟤. 야, 너. 야, 너. 와, 진짜 쟤. 어쨌든 쟤. 어쨌든 쟤. 뭐라고? 야, 어울리다, 너. 어쨌든 저 광수의 지난 이야기들. 앞으로도 계속 많은 제보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수는 과연 어떤 앤지? 우리가 또. 보신 여러 가지 제보들. 시청자 게시판에. 시청자 게시판에. 시청자 게시판에. 네. 우리가 알고 있는 광수가 맞는다. 와, 닭살 돋는다, 정말. 그렇죠? 광수에 관한 많은 제보들. 야, 뭐야? 야, 네. ạ. 안녕하십니까. então, 이거 나오고 헤어스타. 저희가 그리고 저희 태도말고incport allá. 저희가 KEVIN demosż proyect rolled,